양지수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던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부터 해서 대표 반도체 종목들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 0.6% 하락권, SK하이닉스는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시간이 갈수록 매수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쪽이 금융 섹터입니다. 코스피 업종 최상단에 올라가 있고 KB금융과 신안지주 등의 강세도 있습니다만 밸력 관련한 기대감이 수급 유입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주사들이 강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SK본주부터 해서 LS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LS가 속해 있는 전선 테마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변압기 혹은 전선 종목군으로 시세가 확장되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몰산 지주사 역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LS 좀 개장 특징주로 꼽아봤는데 질문을 드려볼게요. 워낙 지주사들 내에서도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었는데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되면서 지주사들의 관심 받고 이 종목이 오늘은 좀 가장 돋보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지난번에 LS 한 번 방송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포인트가 그거였었죠. 밸류업과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밸류업 정책이 한 번 나오면서 실망감이 있었죠. 특별한 강제성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지주사라든지 모두 한 번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오늘부터 다시 가는 것 같습니다. 변압기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는데요. 변압기가 깔리면 당연히 달려가는 게 전선이니까요. 전선 업체가 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니케이 지수에서 니케이 지수 굉장히 좋잖아요.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뭘까요? 글쎄요. 어딜까요? 반도체가 아니라 전선 업체입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에서 후지쿠라라는 업체가 전선, 통신선 하는 업체인데요. 이 회사의 YTD 수익률이 70%가 넘어가거든요. 엔비디아가 70%가 안 돼요. 아직 YTD 수익률이.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AI라는 걸 결국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되고 그러면 전력의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변압기나 전선이 연결되는 건데 일본에서도 이미 그런 쪽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반영이 좀 늦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LS가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밸류업 측면에서도 그때 말씀드렸던 거가 이 회사 자사주가 15%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 이익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한 3개 년간. 그래서 밸류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맞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속 보유 의견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YTD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한 60% 조금 넘게 올랐는데 이 종목은 일본의 전선주가 훨씬 더 같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한번 이를 다시 평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일렉트릭 관련한 이슈들도 많았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자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무엇을 해주셨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샘CNS입니다. 업황 개선과 증설 효과가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얼마나 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기대를 해야 되는지를 잡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샘CNS 랜드 개선. 사실 반도체 쪽 종목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좀 낮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덜 알려진 종목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시점을 보시는지 포인트로 잡아가 볼게요. 이 회사의 전신은 삼성전기의 한 부서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분리돼서 나온 거거든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웨이퍼 테스트할 때 프로브카드라는 게 쓰이는데요. 프로브카드의 뇌라고도 불리는 핵심 부품이 세라믹 STF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세라믹 STF라는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5개 업체밖에 없어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은 제품입니다. 이익률도 호환기에는 30%대가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이 랜드가 거의 90%예요. 디램이 한 8% 되고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 우려 있을 땐 좀 고생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말씀하신 대로 좀 소외도 돼 있었고 업황도 안 좋았으니 더구나 랜드 감사를 많이 했잖아요. 회사들이. 그래서 실적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보면 주가도 조금 반등을 한 상태고 그리고 랜드의 비중이 큰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1월, 2월 들어와서 랜드 플래시 메모리 수출이 굉장히 좋아요. 물량 전체 금액 기준도도 굉장히 좋고요. 거의 100% 내외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단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같이 올라간다는 건 물량 밀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수요가 좋아서 가격을 올리면서 많이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22년 초에 가장 최고가의 단가에 거의 근접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랜드업황이 지금 사실 굉장히 좋다. 회복세가 빠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 랜드의 익스포저가 랜드의 베타가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가 이 샘샤이넥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드가 사실 반도체 섹터의 마지막까지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그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랜드향 비중이 많은 이 기업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재고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규 수요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할 때는 우리가 그 관련 회사가 다시 점프를 하려면 그 수요 증가에 따라갈 만한 캐파가 갖춰져 있나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는 마침 또 증설을 완료를 했어요.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증설이 끝났고 이제 가동이 들어가려면 물론 램프업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상반기 정도의 가동, 본격 가동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 캐파 증설된 규모가 거의 3배에 달합니다. 이 증설은 2022년부터 짓기 시작했고요. 투입된 규모가 700억 원이에요. 700억 원이면 이 회사의 자기 자본의 60%가 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였던 거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업황 좋아서 너무 흥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야? 22년까지는 좋았잖아요. 그런데 23년에 갑자기 안 좋아졌죠. 그때 계속 이 회사는 공장을 계속 짓고 있었던 거고 지금 회복되는 단계에 와서 마침 타이밍이 좋게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랜드업황이 아까 보신 것처럼 개선 추세가 이어갈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증설된 캐파에서 더욱더 큰 레버리지가 발생할 것 같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P와 Q가 지금 같이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거고 MCNS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무엇일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매출 확대, 이것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될 텐데 어떤 측면에서 보시는 겁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에는 랜드 쪽 매출 비중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데 사실 이거는 단점일 수도 있어요. 랜드만 너무 종속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회사가 이제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D램이나 비메모리 쪽의 세라믹 STF도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D램 매출 비중이 아까 8%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비메모리 쪽, CIS 쪽 STF도 이제 완료가 돼서 향후 D램과, 그러니까 B랜드 쪽, 이쪽의 매출 비중이 점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D램 쪽은 랜드보다 더 고부가 가치거든요. 세라믹 STF 가격 자체가. 그래서 향후에 캐파도 3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매출 비중도 더 고부가 가치 쪽으로 믹스가 좋아지는 그래서 업황도 지금 좋아지고 시작한 이 상황에서 굉장히 주가 전망이 좋은 업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공격적이지는 않았었던 D램이나 다른 분야의 매출을 좀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매출 자체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올해 들어서 한 번 이렇게 점프하고 나서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주가인데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네, 이게 한 번 급등한 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날 이제 공장 증상이 완료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날인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제 새벽해파가 지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는 거는 그때의 상승이 그냥 허구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다음 2차 상승을 기다리는 상황인 걸로 저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저희가 목표가는 11,0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해파 증서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회사 과거에 한 500억 정도 매출을 했었거든요. 2023년은 제외하고 20,000원이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그러면 그 매출에 1,500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진도 지금 시장이 좋아지니까 뭐 2, 30% 정도 주면은 11,000원 정도까지 땡겨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조금 고민이긴 해요. 좋은 회사인 것도 알겠고 뭐 나아지고 있는 점들도 있겠고 한데 지금은 시장에서 약간 수급 싸움도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흔들릴 땐 흔들리더라도 올라갈 때는 지금 다 HBM, 밸류체인 종목들 위주로만 쫙쫙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수급이 올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워낙 집중화가 심화한데 미국도 그렇고 엔비디아만 오르고 한국도 HBM 쪽만 오르는데 사실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회피한데 있으신 분들은 또 고민이에요. 나름. 이거를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 사실 그 고민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사실 못 오른 종목 중에서 기회가 없을까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업황이 개선되고 편더멘터리 좋아질 만한 종목이 주가가 별로 안 올라있으면 수급적인 이유 때문에 만약에 소외되어 있다면 충분히 매수하시면 결국은 편더멘털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주가라는. 그래서 괜찮은 기회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관심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접근했을 때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샘CNS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테스. 오랜만에 테스 형이 등장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공정 증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볼게요. 사실 이들 종목도 그렇습니다. 이 종목도 합쳐서 샘CNS처럼 다른 AI 반도체 종목군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종목들 대비 소외되어 있기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테스를 고른 이유는요? 네.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회사는 HBM, 한미반도체 같은 장비 후공정 장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공정 장비 업체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로는 투자를 줄였죠.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공정 장비 업체들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 제가 테스를 들고 온 거는 큰 제목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전공정 증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됐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았던 시기가 2023년으로 지나가고 이제 큰 업체들의 전공정 투자가 재개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됐다. 이게 주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수요와 공급 논리로 한번 자세히 살펴 주시죠. 일단 HBM AI 서버 테마가 거기에 모든 수급이 지금 몰려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거는 AI 서버가 만들어지면 기존 전통의 디램과 랜드도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AI 서버라고 해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수요는 늘어나죠. 그런데 이쪽 공급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던 감사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공급은 줄어요. 줄어들어 있어요. 그런데 향후의 계획은 어떻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얘기 들어보면 HBM 위주로 투자하겠다. 최근에까지도 그런 스탠스였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좀 귀해질 수 있겠네요. 기존의 디램 라인도 HBM 위주로 좀 얼로케이션을 바꾸고 이런 식의 지금 스탠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AI 서버 같이 늘어나면 같이 좋아지는데 그리고 온디바이스 AI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전통의 디램과 랜드가 좋아지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런데 공급은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전자나 닉스 입장에서도 이 전통의 디램과 랜드의 투자를 지금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임박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최근에 시그널이 나왔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자 P3 라인에서 페이즈 기억납니다. 그거를 전환해서 메모리를 먼저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해외 오프라이드 머티리얼스나 이러한 장비업체들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이 회사들 코멘트 보면 장비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 이 회사들이 말하는 장비업황은 HBM 쪽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장비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키옥시아 랜드 3위 업체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가동률을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랜드가 좋잖아요. 지금 회복액세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낮아졌던 가동률을 올려야겠다. 이런 시그널들이 업체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투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세웅지마예요. 어떤 순간에는 안 좋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다시 좋은 일로 돌아오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테스에 대해서 업황 위주로 얘기를 일단 주신 거고 다음 포인트에서 이제 기업에 대한 특성 위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규 장비 개발 그래서 테스가 그 업황을 준비하기 위해 뭘 하고 있습니까? 이 회사의 원래 본업은 이제 증착 장비 PCVD랑 이제 권식 세정 장비 GP라는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주력 비즈니스인데 이 회사가 그동안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구간에서도 계속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해서 신규 장비를 세 가지를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하나는 BSD라는 장비인데 이거 랜드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뭐 기술적으로는 뭐 깊이 들어가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로우케이 증착 장비 이건 DRAM용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GP라는 세정 장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파운드리용으로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장비 개발이 공통적으로 지향한 점이 뭐냐면 반도체 고집적화 고 밀도화의 트렌드에 맞는 장비거든요. 그때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국산화를 한 거예요. 원래 해외 업체들이 많이 이제 점유하던 장비들을 테스가 그동안 열심히 이제 국산화를 완료를 해서 이 업황이 좋아질 때 전공정 본업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신규 장비들도 애드가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회사를 대비해서 이 회사의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격 측면에서 한번 포인트를 다음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왜냐하면 이 종목의 월봉 차트나 주봉 차트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 기록했던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회복해서 그 정도 하락의 한 4분의 1 정도 되돌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저점 구간에 와 있다 이런 평가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트 보시는 것처럼 PE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워낙 깨졌기 때문에 PE로 저점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PB로 보면 PBR이 지금 역사적인 저점 수준인 1.2배에 와 있거든요. 여기서는 사실 더 빠져봐야 얼마 빠질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손절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손절가 없다고 말씀드린 종목이 몇 개 있는데 지금이 세 번째입니다. NC 소프트에 이어서 공통점이 뭐냐면 나쁜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좋은 것들이 얹혀질 호재가 반영되기 좋은 주가 상황에 있는 기업들 이럴 때 사야 사실 편한 거거든요. 올라가는 거 따라 사면 물론 사고는 싶은데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벌 때 저점일 때 사시면 마음이 편안하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많이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일단 상승으로 방향 살짝 돌리면서 강보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그리고 MCNS 두 종목 얘기해 주셨어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소외돼 있었던 이들이 조금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맥락이었습니다. 오늘 테스트를 기념해서 테스형 헤어스타일 하고 오신 임성우 부장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